여긴 또 내가 맛있는 걸 내가 시켜줄게. 근데 여기는 되게 음식점처럼 생기지가 않았다. 그냥 나는 펍 이런 거인 줄 알았는데. 맞아, 맞아. 밤에는 약간 펍 같은 레스토랑이야. 근데 지금 낮에도 음식이 맛있어서 사람들 많이 와. 저런 거 멋있어. 현지어로 딱 얘기하는 거야. 하얏 사이 피는. 너 돼지고기가 나 새우가 나 새우세요? 란나꽁 피는 거에 가. 신기해. 네, 맞아요. 신주아 씨 신기하다. 란나꽁 피는 거에 가. 이건 이름이 쉽다. 란나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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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우신데요? 질문을 왜 말해. 너 드링킹 뭐 어떤 거 마실래? 나 지금 너무 갈증 나서 나는. 너 그거 먹어라. 코코넛. 뮬 코코넛. 와, 코코넛 하나 뜨려야지. 너무 멋있다. 망ró건. 란나꽁. renewARE. 막막. 막막 이런 거야? 많이 달라고. 여기 외국 사람들도 진짜 많다. 캐니나 가. 막막. 막막. 막막이 거야? 많이 달라고? 여기 외국 사람들이 진짜 많다. 외국인들이 좋아해. 외국인들이 좋아해. 방콕에 핫해지기 전에 경리단계 같은 느낌이 있어.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많고 이랬던 거잖아. 그런 느낌이 있어. 여유롭고 너무 자유롭고. 아이스 커밍. 우리 건가요? 오고 있네요. 총이 아주 우리 거네요. 왔다 왔다. 사이즈가 엄청 크다. 색깔 맛. 색깔이 그냥. 코코넛. 맛있겠다. 코코넛이 되게 시원하게 와가지고. 코코넛이 보통은 길가에 살면 미지근하잖아. 그래서 미지근한 줄 알았는데 엄청 시원해. 시원하지? 그리고 쭉 드링킹하고.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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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긁어먹어야 돼. 긁어먹어야 돼. 저건 드셔보셔야 돼요 진짜. 아 그거 진짜 안에 있고 너무 맛있어요. 원래 껍데기 하얀 거 까먹으면 맛있잖아. 맛있어? 너무 시원해. 아 수분 충전이 된다. 그치? 아. 그래 너무 맛있어. 맛있어? 나 그거 먹어볼래. 약간 더위가 확 가신다? 맛있지? 맛있지? 아. 뭐야 답을 얘기를 해. 너무 맛있어. 그냥 망고야. 그냥 망고야.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가. 진짜 달달한 망고면 그 느낌이에요. 망고. 말해요 말해요. 오 나왔어 왔어. 와. 삭스피. 어 삭스피. 태국식 삭스피이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얘는 태국식 오믈렛인데. 진짜 이거. 웨스트전 푸드 같은데. 매콤하면서 고기 다진 것도 들어가고 채소도 들어가고 진짜 맛있어. 얘가 깽쏰. 유명한 거야? 우리나라 김치찌개 같은 건데. 김치찌개 안에 구추전을 넣은 느낌이라고. 오. 그러면 깜짝 놀랄 거야. 이게 퓨전 음식인 거죠? 아 태국 음식이에요. 태국 어리새 음식이에요? 저거는. 뭐야 저거? 저거 맛없겠다 진짜. 엄청. 엄청 맛있어요. 근데 가격이. 저거 지금 음료 포함해서 다 시켜서 2만 원이에요. 2만 원이에요. 가게 한번 마셔볼까? 뭐부터 먹자.